자 오늘 다크래거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예 아 에라이 양쪽 올라갈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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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일단은 오늘은 100%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패치된게 어떤 느낌인가 한번 그냥 가볼게요 별로 좋은느낌은 아닌데 에라이 역시 헬기의 저작감은 좀 크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이게 헬기가 조금 느낌이 안좋아요 어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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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라이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야시 오우 예시 근데 진짜 조작감 개구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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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 아 이거 땄으니까 죽을게요 마법사는 이렇게 땄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자 설마 라이프가 100인데 설마 컨티뉴로 끝나겠어요 야 사진은 못 찍혔어 사진까지 찍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겁나게 많이 죽을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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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사진을 찍으러 가자 이야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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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되게 빨리 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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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게 안되나요? 야이씨 여기를 꼭 맞을 수 밖에 없나? 여기 중간에 솔직히 뭐 피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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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여기를 깼다 잠깐 손 좀 풀게요 죽고 다시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여기는 아 아나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틀 예치 일단 이틀 예치 이틀 안전 으악 저진 안전 이틀 안전 그틀 안전 여기 위경 이틀 안전 도안장 그 윤지 예치 이틀 S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. 야 빨리 됐어. 찍었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여기는 넘어야되요 됐어 잘하고있어 그래도 여기는 핵이보단 빨리된다 자 가자 야아아아아아아아 엿먹이네 하하하하 흐흠 덜 맞았다 그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덜 맞았다 그래도 자아 뗄게요 됐어 와 여기 생각보다 빨리 깼다 이제 여유가 문젠데 여유가 문젠데 여유가 문젠데 여유가 문젠데 여유가 문젠데 여유가 문젠데 아 하아... 아 나이씨... 아... 아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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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